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블티클 최수진 기자이고요. 저는 오늘 삼성전자의 퍼스트룩 2020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행사장에 와있는데요. 우선 행사장 입구에 보면 여기 보안 검색대가 있어요. 보안때문에 가방, 증검사 전부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증검사 다 끝나면 이쪽으로 지나가서 여기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 취재진들이 다 삼성전자 행사 참여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여기서 프레스카드를 받아야 돼요. 여기는, 뉴스데이, 핫글로벌, 코리아, 다 나눠져있고 다 나눠져있고 오겅, 아니 어떻게 변화를 도팅한 사이인가요 이쪽이 이쁜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보면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좌석들은 기자들이 앉을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앞에서 발표하고 신제품 공개 이런 거 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두 개 넓은 행사장에서 취재진도 아주 많죠 지금 행사가 6시 반이고 지금은 5시 50분쯤 돼가지고 행사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도 앉아서 일단 차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달음식 내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welcome to FirstLoop. This event is always so exciting. So now, please allow me to introduce our full lineup of micro LED products. FirstLoop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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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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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